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너무나 어지럽고 혼미한 그리고 동시에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 물론 영상 거의 말미에 정답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뭔지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야 나 삼겹살 먹고 싶어 어 그래? 야 근데 가게가 조금 있다가 문 닫는다는데 뭐? 문을 닫는다고? 우리 이혼해! 여러분 이 여자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원지 이 카톡 뭐가 문제죠?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남편이고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질문 전에 저희가 주고받은 카톡 먼저 보시겠습니다 삼겹살 시키지는 말고 배달되는 삼겹살집을 좀 알아봐봐 시키지 말고 어 배달되는 곳 있는데 12시에 문 닫아 이때가 11시 15분입니다 6분이네요 조금 있다가 문을 닫는다 이런 말이죠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먼저 삼겹살집을 알아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미를 켜서 봤는데요 저 시간에 배달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남아있다군요 당시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고 저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런 아내를 마중 나간 상태에서 주고받은 톡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12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한테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12시에 문 닫는다고 만약 아내가 저한테 주문을 해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제가 했겠죠 그런데 두 번이나 주문을 하지 말고 어? 느낌표까지 말이야 이래가지고 주문 없이 알려준 건데 벌써 일주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말도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봐도 쌩까고 다 씹어요 아니 잠깐만 그 이전의 말입니다 저는요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왜 토라져 있는 건지 삐져 있는 건지 아예 짐작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겨우 진짜 처음으로 대화 시도가 성공을 했고 그 원인을 알아냈는데 예 맞습니다 바로 저 카톡 때문이라고 해요 뭐라더라 귀찮아하는 게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 카톡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어? 내가 마중까지 나간 상태였는데 지 말 맞다나 귀찮은 거면 마중도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까 이 얘기 듣고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여자 마음을 끝까지 모른다며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고함을 빽 지르는데 아 깝깝하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혹시 이거 남자는 모르고 여자만 아는 그런 암호 같은 겁니까 예? 좀 알려주세요 뒤에 정답 나옵니다 댓글 1번 아니요 저도 여자인데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저 진짜 알고 싶어요 정답이 뭔가요? 내 댓글 어? 그러네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야? 왜? 먹고 싶어? 혹시 이거 안 물어봐가지고 삐진 건가? 아니면 답장이 8분 만에 와가지고 그런 거야? 뭐야 진짜 피곤하다 2번 글 보니까 스니가 연애 때 질질거리면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면서 말대꾸를 하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개빡친 것 같네 참고혀 자 그럼 2번 뭐냐 이거 님 완전 개또라이랑 살고 있네요 망했네 저런 거랑 사는 스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아니 지가 시키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알아보라는 말도 그래 명령조야 아니 지가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건 뭐 완전 그지 같은 상자를 모시고 산다 이 남자 정말 불쌍하다 3번 스니 정말 죄송한데요 스니 아내분 뭔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몹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 얼른 놔주세요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님이 죽어요 아니 님만 죽어요 4번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추가글로 나도 완전 궁금하니까 같은 여자지만 진짜 날지도 풍년이다 정말 5번 일단 해당 카톡만 보고 판단한 순수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반박씨 무조건 님 말이 맞습니다 일단 시키지 말고 알아만 보라고 했다 이거는 자기가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시키지 말고 배달이 되는 삼겹살집을 알아봐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키지 말고 라며 대놓고 한 번 더 강조한 걸로 봐서는 굳이 해당 건이 아니더라 해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수준 그런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혹은 아예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스니한테 평소에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래 비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교군이 많아야 되는데 남편은 그저 배달되는 곳이 있는데 12시에 문 닫음 이 한마디로 끝난 거지 그러면 비교를 해보려고 했던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다른 집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저 말 하나만 틱 보내는 걸 보니까 아 이 남자가 지금 알아보는 게 귀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전개가 돼버린 겁니다 만약에 알아봤는데 배달되는 곳 딱 하나 있는데 12시에 문 닫아 이렇게 보냈으면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래도 그렇게 따져도 스니 안의 생각이 완전 극단적으로 전개된 건 맞아요 다만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같은 일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어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참으로 유감이지만 네 결혼 생활은 망한 겁니다 6번 나도 여자지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오빠 애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당장 도망을 쳐요 지금 이거 님 조상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7번 아니 나는 애초에 지가 카톡을 먼저 보낸 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 남편한테 보낼 시간에 뱀인 켜가지고 삼겹살 이 세 글자 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지금 누구한테 귀찮다고 하는 거야? 8번 아니 알아만 보고 시키지는 말라면서 대체 뭔데? 설마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시켰어야 한다는 건가? 그런 거야? 9번 혹시 글자 마지막에 음 끝났음 맞췄음 이렇게 음자로 끝나가지고 아 이 남자가 귀찮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닐까요? 아이씨 뭘까 이거 하여튼 그래요 님은 참 여러모로 피곤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방생은 하지 마세요 10번 쓴이 아내가 원하던 대달 오 그래? 아 마침 나도 야식으로 삼겹살 오지게 먹고 싶어서 자기야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세트 구성이 있네 2인 세트로 시키면 될까? 야 밑반찬 되게 잘 나온다 지금 사진 리뷰로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리뷰 이벤트 참여하면 뭐뭐도 준대 어떻게 지금 시킬까? 바로 이겁니다 대댓글 설마 정말이냐? 진짜 이거라고? 미친? 대댓스니? 예 방금 물어봤더니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2번 헐 내가 여자라서 정말정말 다행이다 이런 미친거랑 안 살아도 되니까 쓴이 진짜 개불쌍하네요 3번 어? 진짜 이거라고? 야씨 토악질 올라온다 11번 아니 그래 뭐 말투가 서운했다 쳐도 그래 어 지금 이게 말이지 일주일 동안 방안에 처박혀가지고 안나올 일이냐고 이해해 정말? 그리고 참 말투도 그래 아니 지는 아예 명령질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나 지는? 12번 아마 이것만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평소 쓴이가 이거 말고도 빈정상악이 만들 일이 되게 많았을 거고 아무튼 그래요 올바른 답안은 이겁니다 뱀인 화면 캡처해가지고 각의 명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각이 12시까지래 이렇게 했으면 같은 말이어도 듣는 게 다르거든 12시 문 닫음 이렇게 끝을 맺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딱 봐도 귀찮은 게 느껴지잖아 안 그래요? 사랑이 식었네 똥 싸고 있네 안이 지는 손가락이 없어?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더군요 핑프 핑거 프린세스 손가락 공주라고 뭔가 지가 검색을 하면 되는데 꼭 옆 사람한테 야 뭐 맛있다고 하던데 검색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그런 거지같은 종족을 읽히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핑프를 떠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조금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이렇게 말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예 안 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그냥 알아봐주길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솔직히 따지면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피곤하죠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럴 거면 독심술사랑 결혼하든가 연애하고 그렇게 해요 아니 왜 말을 안 해 국가 기밀이야? 어? 아니 왜 그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일종의 대우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그랬잖아요 임금님이 말을 안 했는데도 신하가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네는 내 마음을 아는구만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뭐지 이렇게 감사합니다.